여러분, 저희는 인천공항에 왔고 9시 5분 비행기고요. 저희는 지금 6시 정도 돼가지고 좀 이따가 6시 반 정도에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인천은 비가 오고 있고 지연이 안되게 빌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빠이. 손톱. 여러분, 44분 출구. 좀 이따가 9시 5분에 타이페이 비행기 탑니다. 가보자고. 짐 바리바리맨. 아니, 짐 바리바리걸. 버벌. 자, 불러볼라고 불러볼라고. 마지막 두 개? 마지막 두 개? 마지막 두 개? 이거 어떡해? 한 대 무슨 소리야? 야, 괜히 큰 걸로 했나? 야, 괜히 큰 걸로 했나 봐. 가자. 가이베이 호텔 가고 있습니다. 아, 어디 날아갔는데? 아, 근데 왜 이렇게 더러워? 감성 파괴. 건물류. 너무 감사합니다. 월들끼리. 진짜 시몬틴 도착했는데. 야, 여기 부지예요. 아, 여기 맞습니다. 아, 너무 웃겨. 야, 여기 서울 아니야, 진짜? 저희 도착했습니다. 바로 숙소로 가볼게요. 빠이. 짠, 여러분. 저희 대만 왔어요. 지금 재정비하고 다시 나왔습니다. 저희는 융캉으로 가가지고 밥 먹으러 갈 겁니다. 그럼 짧다 봐요. 안녕. 와, 진짜. 숙소가 저기인데 바로 메인역이에요. 자, 오십시오. 가봅시다. 아, 아멘. 아, 아멘. 아, 아멘. 아이, 아멘. 아, 아멘. 아, 아멘. 화남이, 화남은, 아멘. 굴이, 화남은, 아멘. 실력11이다. 아, 아멘. 아, 아멘. 그리고 내릴때도 버스카든, 일찍하든 찍으세요. 평소에, 아멘. 저희 융캉. 진창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여기로 가면 돼. 어 그래? 날씨 굿. 365일 중에 300일이 비 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비가 안 오고 있어요. 진짜 날씨 여신입니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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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라뿌디펄로 왔습니다. 라뿌디펄로 갈게요. 원래 저기 갈라 해도 돼. 저기는 요금 종료해버려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가볼게요. 여기 먹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 봤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러워? 그치? 근데 저번에 오빠 여친이 사준 거랑 맛이 달라. 근데 이게 더 부드러워. 이거 약간 인간 사려낼 거 같은데? 그치? 참치 맛이 나지? 근데 대파. 대파 맛. 맛있어. 고맙다. 응. 저희 윙캉 오자마자 우육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먹방 보여드릴게요. 초보먹방 보여드릴게요. 고. 사람 많다. 와 진짜 현지인 느낌. 뭐죠? 먹어볼게요. 반찬 먹어볼게요. 반찬 먹어볼게요. 반찬은 셀프로 가볼게요. 60$ 지불했습니다. 저희 이거 오이모 팀 시켰는데 60$ 대만 달러 지불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갈비찜 밥으로 시켰습니다. 궁금해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메뉴가 다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우육면 시켰고. 친구는 매운 우육면 시키고. 갈비 밥하고. 오이 총어침까지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싱거운 거 다닐 것 같아서. 나는 막 안 날 거 같아. 이미 한국을 해가지고. 그냥 갈비. 진짜? 뭐예요? 진짜? 뭐예요? 하나도 안 나요. 자영맛이 나요. 근데 약간. 갈비는? 갈비인데. 갈비를 탕으로 먹는 건데. 너무 어려워. 제가 해볼까? 먹어봐. 먹어봐. 근데 맛 이건데. 고추진가봐. 너무 맛있어. 고추진가봐. 왜 이렇게 나갈까? 고추진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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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 있잖아. 이제 첫번째요. 첫번째 날. 여행 시효 끝났고. 이제 족서에서 시작합니다. 대만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 뮤직비디오인데? 야 나 여기로 허벅지 가릴래. 어 좋아. 자랑하는 거예요. 저희 정산 좀 하고 가실게요. 야! 야 큰일 나. 이게 내 거야. 왜 이렇게 너무 적어 보여? 아니야 비슷해 비슷해. 우진아 쫄지마. 나 안 쫄았지. 쫄쫄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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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어도 돼 괜찮아. 나 그냥 하루에 한 끼 조식 먹을래. 조식 여러 끼 먹어. 야 아니야 근데 나 조금. 네가 나 condemnessa. 해큰 놔! 해큰 놔? 이거 zero. 1 2 3 4 4 5 6 8 8 8 carre 한 칸. 1,2,3,4,5,6,7,8. 2,3,4,5,6. 2,3,4,5,6. 아리쌈이 여 inquircle 잃네이 trois poto charlade. 설 egint sir gt. 21 잘자소. 저희는 두일째 날 대만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비하고 한번 나가볼게요. 오늘은 버스 투어를 하는 날입니다. 먹방 이거 흘리는 거 아니야? 웨이팅 누실탕 빨리 그냥 편한 시간대에 가서 사고 싶다 하면 여기 추천드려요. 저녁 6시에 갔는데도 팔고 있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구매했습니다. 대파형 많이 나서 맛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날이 밝았고요. 두 번째 날이 밝았고요. 저희는 이제 버스 투어 하러 갑니다. 버스 투어 하러 가는데 뭐지? 홍봉 투어. 홍봉 투어인데 예스 폭지 예스 폭지를 갑니다. 우선 빨리 가볼 게 늦어가지고 5분 남았거든요. 달려볼게요. 안녕. 저희 갑니다. 예스 폭지. 야! 쥐거든요? 야! 가보시다. 오늘 날씨 좋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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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좋아해. 오늘 날씨 좋아하세요. 오늘 날씨 좋아하세요. Ladies Our students 버스로 간 등 Pandora 불러 볼게요. 오物색 우 Santora 근데 시청자이 좋아해요 하러 가jon 선생님이 좋아해요. 이독 aus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뒷OT간 중 아니었지? 막 일찍까? 야 어떡해? 야 나 어떡해? 야 나 눈 못 뜨겠어 저희 여왕벌 사람 너무 많아서 여왕벌만 찍었습니다 여왕벌입니다 이게 여왕벌 여왕벌이 아니고 킨샌은 킨샌은 여왕벌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정하게 여왕벌이 아니고 여왕벌입니다 갈게요 여왕벌이 어딨죠? 진짜 귀여워 여기 중 하나 찍었습니다 안녕 스펀포포 가는 중 출렁다리 여왕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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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겠다 소시지가 베스트겠지? 고기 고기 달달한데 짠데 바삭해 단짠단짠다 진짜 맥주 안주 이렇게 먹고싶으신가요? 먹고 싶어 진짜 얼굴 빨개져서 안돼 먹고 올게요 먹어볼게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어 겟리만두 느낌인데 나 겟리만두 진짜 미쳐 근데 아직 아내꺼 못 먹어봤어 겟뜨거인거 아내꺼? 그니까 근데 엄청 바삭해 근데 뭔가 이쁘다 동네적으로 그치? 그치? 우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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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ganisations 바삭 또 임ング 짜 Applause 영상에서 подоб 루시오 귀엽다 귀엽다 아 진짜 당나이겐 음 맛있다 밥 맛있지 약간 치밥 진짜지? 치밥 느낌이지 근데 진짜 맛있는 것만 먹으라고 한다 진짜 근데 진짜 맛있는 것만 있어 약간 먹고 맛집 봐도 될 것 같아 땅콩 아이스크림 얀 고수는 땅콩 아이스크림 고수는 까요 아이스크림 두개 먹어볼게요 너 먼저 먹어봐 오 이 시려 이 시려 깜짝이야 괜찮아? 고수 어울려? 아직 고수를 안 먹었어 이게 게시려 냉동만두같은지 알았어 근데 고수맛 고수를 아직 안 먹어서 그럴까 그리고 내가 먹기엔 입이 너무 좀 찔져 아 목맬라 고수맛 난다 고수맛 난다 나? 탄이다 아직 먹진 않았어 아 여기 있는 것 같아 초록해 그치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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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우판에 갑니다 연세 뭔지 알겠다 시동연세 처음 맡아봐 아 이제 없어졌네 바로 비빈 당면 먹으세요 여기서 여기서 차가세요 행복당 냠냠 골치 키티 batyeo 골치 키티 골치 키티 너고양이 킬러구나 귀엽다 얜 뭐지? 토끼인가? 어, 기니피그 아니야? 아, 기니피그! 제니가 좋아하는... 우리 애기들이 없어요. 우리 애기들 없어서 못 사. 근데 진짜 귀엽다. 오징어 튀김 먹어볼게요. 야, 소스 자극적이어서 맛있다. 그치? 맛있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어, 이거 맛있어. 야, 너무 행복해. 야옴. 내 가슴 짙고 있었네. 괜찮아, 왜 구독자들 유혹해? 유혹해? 어, 그니까. 야옴. 여기, 여기 지오폰이지? 어, 지오폰 말구이. 너 혼자 자서 너무 예뻐. 엥? 응? 후레쉬가 왜 터져? 저희 세 번째 밤도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뭐였더라? C1으로 가서 아종명선 가볼게요 빠이 우리 아종명선 와가지고 곱창국수 먹어볼게요 바로 시켜볼게요 야 봐봐 뭐야? 맛있어 주입관에서 돼지 샀네? 여기가 엄청 싼데? 얼마야? 어 나 120도 한 90이야 어 30타임이 좀 더합니다 진짜 그것도 약간 우리 어 여기 싸네 하면서 한 건데 어 맞아 어 세상에 나와 아 아 역시 약간 건반지 뭔가? 이런 데서 사야 되나봐 맞아 근데 약간 갓 썬 옷이 맛 많이 나긴 하다 음 면보다 약간 폐기버섯이기도 하고 어 그러네 그렇지 근데 엄청 뜨거워서 천천히 먹게 돼 오 나 면은 아직도 못 먹었다 어 진짜 맛있어 오 진짜 맛있게 처음 먹는 걸로 보는 맛이야 진짜 처음 먹는 걸로 보는 맛이야 오 오 근데 맛있다 오 오 오 오늘 전체적으로 다 성능적이야 그치 오 오 진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 에 year 에 과일 들어간 뿌리 과일인 척 하는 뿌리 과일이야 잘 먹겠습니다 야 나 무서워 아니 왜 이렇게 팍 튈까 맞지? 아 무서워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까져? 야 조심해 나 왜 이렇게 눈썹 칼? 눈썹 칼? 안돼 안돼 아 맞아 눈썹 쓴거지 야 한입은 뭐? 아니 안 들렸어 비빕을게요 꿀 안 꿀해버린거에요 아니 우선 질감은 오 이상한데? 여긴 푸짓질감이긴 해요 아 맞네 한입은 크리에 먹어볼게요 왜 두부야? 왜 두부야? 아 왜 두부야? 아니 이거 번역기에 두부라고 나와가지고 배고프 아니 두부야? 두부인데 두부야? 아니 두부인데 여기 분명 푸딩이라는 써있거든요 무슨 두부야 무슨 두부야? 진짜로? 야 먹어봐 이거 미친거 아니야? 야 나 너 반응 궁금해 야 지현아 먹어봐 진짜 완전 그냥 생 야 근데 이거 푸딩이야 누가 봐도 그치 아 근데 완전 개 생 두부야 그 급식에 나오는 급식에 나오는 급식에 나오는 두부 알지? 급식에 나오는 두부 어? 그치? 아 간장인가? 아 그런가봐 그 연두부다 이거 그치? 어 연두부 어 연두부 나 뭐라고 했어? 손두부야 있어 야 나 이거 다이어트 너 다이어트해 여기 0칼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연두부까지 저 미친 근데 왜 푸딩이라고 저거네? 어 짜증나 어떻게 순두부가 푸딩이냐고 푸딩 푸딩 네 이상 두부푸딩이었습니다 야 야 그래도 그래도 미련 가지지 말고 이거 먹을까? 이거 넣고 녹화 먹어봐 그치 헌이라고 하니까 이거 부터 먹을게 아니 여러분 제가 대만 푸딩을 사왔는데요 두부 아니고 푸딩 녹방입니다 아 쉿 현토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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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 IK 현토먹어 현토먹어 혼나 저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